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mz세대고 홍콩 이제 중국에서는 z에 알파에서 알파모르크도 그러면은 좀 그 절파 세대들과 같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좀 느껴지세요 다른 차이들이 많이 느껴지죠 어떤 게 가장 느껴지세요 제일 틀린 거는 사실은 이건 한 10년 전부터 느꼈던 건데 제가 있건 없건 퇴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장들이나 부장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방에 불 켜 있으면 와서 저희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 나가자마자 막 그리고 제가 주차장에서 잊어버리고 올라오잖아 불 꺼져있어 그러니까 저 가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나가보면 아무도 없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뭐 한국 애들이나 출장 갔으니까 그때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씩 업무를 대하는 이런 자세도 내가 우리 같으면 이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클라이언트를 만난다 그러면 조금 저 사람이 좀 기분 나쁘게 해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너의 일은 이거고 나의 일은 이거야 그런데 내가 이 일 때문에 너한테 웃을 필요는 없어 우린 달라 근데 이런 것들이 호텔이나 전반적으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비스가 낮아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게 꼰대로 가는 길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제가 이제 뭐 요즘에 평화옥이나 공항에 가보면 로보트들이 음식 쫙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로보트가 여기도 안 주잖아요 우리가 누르고서 보내잖아요 그거 가지고 로보트한테 넌 말이야 자세가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 안 하고 기꺼이 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음식 갖고 와 가지고 우리 피디님한테 그러면 내려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이란 이유로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시대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른들 중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항상 기분이 나빠 뭐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면 따라가지 못하면 자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가르치려 하거나 그게 아니라 따라갈 건 따라가 주고 나는 권위를 가지고 니들이 대신 업무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금방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수 있어 월급 두세 배 받고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거 같아요 즉 실력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떠나요 왜냐하면 미래가 없다고 그래서 애들 판단이 빨라요 반년 정도 일해보고 실력 없잖아요 부자 바꿔달라고 그래요 상사 바꿔달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그만둬 돈 많이 주는 거 안 중요해요 걔네들은 재밌고 비전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어떻게 인생 선배로서 직장의 선배로서 그런 절파 세대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좋고 이건 정말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약간 아이들이 거침없는 건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야자타임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거를 하고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야자타임이 아니어도 물론 제가 영어권 나라고 또 중국어나 영어가 존칭인 중국어는 니가 닌으로 부르는 거 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어 차이가 있지만 어떤 기본적인 차이가 있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의견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상사가 A라고 얘기했으면 예전에 우리 세대들은 그래도 약간 혼날 걸 대비해서 A3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Z 얘기해요 저는 그게 굉장한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건 제가 뭐 이렇게 음성 플랫폼이나 어떤 다른 곳을 계속 권하는 이유가 조금 그렇게 얘기 좀 하는데 근데 진짜 낯선 환경에 내가 놓이면 그들이 나의 백그라운드를 모르잖아요 그들이 내 여자라는 건 알아 목소리가 근데 목소리가 젊어 보이니까 저 사람이 뭐 이럴 수도 있고 직업 몰라 돈 얼마인지 몰라 스타일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맨 처음 대했던 거랑 거긴 탑픽을 놓고 토론만 하잖아요 나중사 뭔가 모르지만 좀 알게 돼요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신선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근데 누가 나한테 할 소리를 다 하겠어요 제가 정말 아이가 세컨더리 들어갔을 때 한국으로 따지면 중학생이 됐을 때 약간 자뻑 그때 당연히 어리잖아요 그래서 자뻑에 빠진 소리로 약간 야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은 날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 그렇게 이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딱 아들이가 그런 얘기만 안 하면 참 좋은 사람인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엄마한테 월급 받는 사람이 엄마 싫다 그래요 딱 그때 제가 뒤통수를 딱 맞은 것처럼 아 맞아 다 내가 베풀고 잘해주면 다 좋다 그러지 중요한 거는 나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또 나랑 처음 대화를 나눈 사람이 나를 얼마나 즐겁게 여기고 혹은 한 번 만났는데 야 그분 재밌더라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맞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잘파 세대 뭐 MZ세대 너무 즐거운 게 그들이 그냥 그렇게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을 하고 그래서 요즘엔 정말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라고 하잖아요 온오프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그게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건 한 마디만 말씀 꼭 드릴게요 앞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이제 챗GPT나 전체적으로 이제 로봇이 활성화되고 하면 앞으로 남는 거는 이거 진짜 꿀팁이에요 우리 자식한테도 많은 건데 에티튜드만 남아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가정교육 좋게 말하면은 자기가 일과 삶을 대하는 자세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해내는데 제가 틀리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다르게 느끼는 건 뭐냐면은 업무 능력은 같은데 이 태도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성이라고 얘기하는 곤조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때려치지 않는 힘 그런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딱 알아요 대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태도를 자기가 제대로 갖고 가는 거 윗사람들은 다 예쁘다 예쁘다 하죠 근데 20년 뒤에 이 잡을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내가 석세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는 결국 누군가가 선택 받아야지 사랑하고 똑같아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사랑받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도 똑같아요 뭐 내가 돈 쪘는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애티튜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애티튜드는 끝까지 하는 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힘뿐만 아니라 좌절이 왔을 때에도 말씀드리면은 합의하지 않는 힘 이게 물론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에서는 내가 기꺼이 질 수 있는 것과 또 이러기 위해서 정말 독서를 많이 해야 되는 건데 혹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에서는 버티는 힘을 주는 분별력을 달라고 근데 그거는 통찰력은 좀 아까 말한 대로 킨사이트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고 특히 좋은 멘토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읽는 책 요즘에 뭐 읽니 나 축의시대 읽어 우리 뭐 매주 한 장씩 읽어 크라에서 만난 산세팀들하고 읽고 나보다 똑똑한 이 대표님이라고 계셔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일 수 없다는 걸 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밀어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술 얘기를 아까 하다 말았는데 술을 제가 합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마셨다? 아니 술을 안 마시는 걸 요것도 먹었다 발렌타인 30년 그래서 홍콩 회사로 옮겼거든요 그거는 왜냐면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최장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미 한 8년을 다니고 있었는데 막 저는 회장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세요 페이버를 주신 게 제가 막 아이 낳았을 때 저를 10시 출근 5시 퇴근하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상장사니까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제 별명이 그 당시에 뭐 찾았는데 김전무였어요 왜냐하면 정무보다 상무보다 늦게 출근해서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주차장에 5시 사물고 나가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오래 일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협의를 안 봤는데 술을 또 얘기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비즈니스를 0부터 키우는 건 진짜 잘해요 근데 한 2천만 불 정도 돼요 US달러 그러면 특히 한국 남자분들이 오셔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상관없어요 책에도 썼으니까 근데 이제 다 알지만 그걸 꼭 접대를 해서 뺏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혹시 이게 부당하면 자르셔도 되는데 중국 같으면 뭐 현지처를 준다던가 집을 사준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아가씨들 접대를 한다던가 뭐 생일이면 막 뱀술부터 막 온갖 술 그 다음에 막 야생동물 보호 안 하고 막 뱀 튀긴 거랑 해서 막 여기다가 갈아오게 큰 거 통째로 빌려갖고 밴도 울리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 좋아하죠 그럼 처음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내가 키웠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저랑 뭐 20년 30년이라는 직원들이 남자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저희가 할게요 저희도 왜 너네도 술 마시고 싶어? 여자 만나고 싶어? 제가 물어보면 너네도 수상하다 와이프한테 읽는다 막 얘기를 해요 너 내가 안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 저희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지금 속상하시잖아요 그러는 거에서 아 나는 그냥 그러면 그대로 다른 거를 할래 나는 그게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 전 지금도 그래요 실력으로 승부하지 않고 접대하는 거 그래서 너무 잘난 척 할 수도 있지만 저처럼 영업해서 사랑하는 여자가 거의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이제 살짝 그런 게 있지만 누가 나를 좀 좋아하는 표시를 하면 우쭈라면서 내가 인기 있다고 착각하기가 좋잖아요 난 산비 다 좋아해 뭐 그러면 일도 되게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락항의 법칙처럼 욕망이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다 똑같은데 좀 자랑하자면 저는 그런 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 사이 제가 와인 마시잖아요 얼마나 비싼 와인을 해주시는지 제 일생에 마실 수 없는 와인 제 핑계대고 회사 돈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막 얘기하는데 제가 술 마시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가 성장했다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감동해요 그 전에 제가 편협됐었고 그랬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좀 술도 마시고 좀 많이 이렇게 이해심도 높아지고 했구나 라고 하고 저는 아주 컸죠 얘기하거든요 지금 와서 제가 무슨 성별에 어떤 이데올리그를 걸을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서 원칙은 꼭 지키고 합의봤으면 좋다고 한 가지에만 더 드리면 제가 제조업을 같이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아 그 머리 아픈 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거 그냥 하청 줘 버리고 어쨌든 다 내 거니까 커미션으로 하고 이렇게 해도 떼돈 벌 건데 왜냐면은 그 공장이 문제가 또 많고 저희 한국은 신경 쓰게 많아요 저는 이제 저는 정말 매니지먼트는 그렇게 마이크로하게 안 하지만 공장은 조금 중국 사람들이 점점 노동법도 잘 알고 요즘 애들은 장난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래서 진짜 이게 가짜로 예전에는 인터뷰하는 직원을 별도로 뽑아놓고 인터뷰를 시키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디즈니를 하거나 그럴 때 파마라고 하는데 노동법을 지키는지 다 체크를 해요 지금은 진짜 들어와서 랜덤 아니면 숙소 가서 자고 있는 애들이 나오고 그래서 걸리면은 그간 나갔던 물건들 다 페널티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공장뿐만 아니라 자제 업체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너무 내가 쉬운 길을 가겠다 하면 끝이 일찍 오고 아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 얘기할 때 조금 힘들더라도 쌓아 가면 남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디즈니 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런 비밀 유지도 해야 되지만 퍼실러티가 좋아야 되고 이걸 다 지키려고 그러면은 일단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공장을 이렇게 하는 거 갖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 했는데 저는 이제 저는 제가 공장에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장은 생산하는 공간이에요 뭐가 나와요 그런데 영업이나 이런 데 우리는 돈을 쓰는 부처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생산은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이렇게 낱맛이 있는 진주들을 모아서 목걸이를 만드는 게 피디님이잖아요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콘텐츠도 일도 모아야 되는데 제조업은 그 각곳의 것들이 모아서 자재가 종류별로 들어온 거를 해서 공정을 뭐 거짓말 안 고통한 20개를 거쳐서 완성이 되는데 팬데믹이 온 거예요 저희 오다가 두 배 늘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공장에서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저희는 영업부터 다 하니까 너무 믿을만 하잖아요 심지어 신규 업체가 연락 왔어요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저는 얼굴 몇 번 뵙고 신뢰가 생겨야 시작하기 때문에 팬데믹이 끝나면 찾아 뵙고 얼굴 뵙고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물론 그때 저 제조업하면 쉽지 않죠 제조업은 뭘 생각하든 상상 그 이상으로 문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30년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뭐 자재도 바뀌고 다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잖아요 공정도 바뀌고 자동화도 바뀌고 그래서 생각지 못했던 것들도 화학성이 다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나는 제조를 사랑해 난 제조를 할 거야 그게 지금 오늘도 일하고 있고 만약에 그때 제조가 없었으면 제가 팬데믹 때 죽었을 수도 있죠 일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은 독서나 멘토에게 나온다 그러니 하나를 만나더라도 좋은 멘토 그 다음에 좋은 책을 읽어라 그래서 딱 이렇게 하거든요 작가님은 요즘에 무슨 책 읽고 계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만나시는 분들은 누가 계시나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1년간 읽었던 책 그 다음에 내가 1년 동안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유튜브 내놔봐 유튜브 뭐 보나 보자 네 딱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사람 유튜브 응로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 발전적으로 하려는 게 중요하고 이게 몸에 배면은 너무 즐거워요 진짜 즐거워요 맨날 맨날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걸 끝까지 할 것인지 안 할 건지부터 구분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끝까지 할 거라는 판단이 들었으면 끝까지 하는 게 이제 그렇죠 젊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조금은 뭐 돈이 기준이 아니라 리스펙트 존경할 만한 분이 옆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저도 얘기할 때 그래요 너 조금 돈 없이 살아도 돼? 돼요 결혼 안 해도 돼? 돼요 그럼 그냥 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뭐 저 부모님 봉양해야 되고 그러면은 정신 차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별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독서가 중요하다 독서와 멘토 네 알겠습니다 리스펙터블한 내 주변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예전에 뭐 장자방이라고 약간 나쁘게 표현했지만 네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그걸 물려주고 가면 그 애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작가님 책에 보니까 이제 그 갑상생암 그렇죠 갑상생암 네 네 근데 이거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놀랐죠 처음에는 그 암환자들이 왜 단계가 있잖아요 막 분노하고 막 부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인정하고 체념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막 설마 나에게 했는데 저는 이게 왜 의미가 있었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약간 했을 때는 찬양대 못하겠다 이제 이제는 뭐 떼어내면 못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게 갑상생암이 되게 쉬이 착한 암이어서 떼도 혹을 떼도 암일 확률이 적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안 떼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물질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뗐죠 뗐는데 그 뒤에서 아주 조그마한 암세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저의 결벽증이 저의 살림 케이스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제가 보험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제 친구가 되게 어려운 시기에 보험을 들어달라 그래가지고 그 5년 선납으로 아주 젊었을 때 아주 저렴하게 보험을 낸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한 5백 몇십만 원인가 밖에 안 냈어요 거기서 2천 5백만 원인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최근이 아니라 한 10년 전에 뭐 종신보험 들었는데 거기에는 이 암이 상피함이라 그래가지고 병원 실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그 보험을 들었던 이유는 내 친구를 위해서 들었어요 그 친구 너무 고마워했어요 뭐 그거 7배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 한 달 치에 근데 결국 제가 그 돈이 뭐 화폐같이 생각하면 비슷하지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그 사람보다 처지가 조금 나으면 돌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나으면 뭐 안 나은데 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제가 되게 쿨한 척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뭔가 나는 되게 마음 비운 척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을 딱 내보이면 좀 세속적으로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좀 멋져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나도 뭔가 멋진 척 하고 싶었었구나 그런 생각을 딱 알게 되면서 내가 나의 약한 모습이 남들한테 책 잡힐까 봐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나도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병을 통해서 그전에는 뭐 나는 뭐 그런 상황이 와도 뭐 괜찮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만큼 고 이건희 회장만큼 돈이 없었으면 뭐 그런 사람들에게 욕을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이제 있는데 만약에 다르게 하면 정말 좋은데 그래서 저는 뭐 누구를 비판하거나 할 때 내가 그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뭐 살인은 안 되겠지만 조금 잘못하고 그랬을 때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는 건 좀 있어요 그 작가님은 실패를 해보셨나요 저도 실패를 많이 했죠 뭐 어떤 실패를 해보셨나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책 쓰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뭐 사랑과 결혼 이런 것도 쓰고 싶은 부분도 그런데 사실은 이제 많이 내려놨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막 진짜 막 그 뭐 싱글맘으로 오래 산 세월 같은 것들 거의 제가 싱글맘으로 30년 살았거든요 이렇게 키우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말하게 되는데 3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도 진짜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아니 그리고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세대에는 그게 큰 흉이여 가지고 저희 친척들은 그렇게 됐는지 몰라요 제가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됐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또 호적도 이렇게 해서 달로 들어갔죠 왜냐하면 이제 뭐 호적파라는 얘기를 하자는데 엄청 집안에 수치인 거예요 수치고 그래서 뭐 저희 때만 하더라도 무슨 뭐 그런 거 있었을 때 뭐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은 애들 다 키우고 해야지 그리고 무슨 뭐 요즘 보면 뭐 이윤이 흠이냐 이러지만 엄청 흠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건 생각도 못하는 시대였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왜 우리 이불킥 한다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이불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계속 자책하고 그런 것들이 자책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분열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저 사람 남들 왜냐면 또 거기다 남들은 막 농담 삼아서 막 진짜 어 이렇게 말하면 정말 아 나 이런 커밍아웃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또 우리 피디님이 너무 또 잘 제가 이런 말 안 하는데 우리 이수도 뭐 다 알고 다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그런 말 안 하는 이유가 책 잡히기 싫으니까 이제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아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받을 피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외국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온 것도 있지만 아이가 실수를 하면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꼭 부모가 그러니까 그렇지 라든지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자라서 근데 이제 제가 뭐 교회 다니거나 할 때는 이제 유부녀 코스프레를 했단 말이에요 그 친구도 야 남들은 유부녀도 이혼녀라고 바람피는데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저와 아이들을 지키는 근데 저도 실수를 많이 한 인간이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눈물 나기 힘들었고 슬퍼지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진솔하게 좀 화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가 이혼을 할 뻔한 커플을 거짓말 안 붙어 30사만 막아줬어요 진짜 왜냐하면 전 다 생각할 때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보면 미안하겠지만 약간 주사 때문에 이혼한 케이스인데 아이들 교육이 너무 안 좋겠어요 아이들이 잘 자랐지만 약간 이제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바람 피어? 이렇게 물으면 바람 안 핀대요 그럼 뭐 주사 있어? 없대요 밤생활을 못해? 이렇게 물어봐 그럼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뭐 그냥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안 살라 그러잖아요 너 이제 네 남편이 있다 남편 옆에 딴 여자가 팔베개 하고 있어 기분 어때? 그러면 막 죽여버렸을 때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럼 멀었어 가 그 여자 찾아주고 싶을 때까지 갔다 와 그러면 애들이 그제서야 아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그냥 이게 싫고 저게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내 거를 딴 여자가 이렇게 팔베개 해서 자기 막 좋아? 그럼 또 이 얘기도 있어요 제 여자들한테는 네 남자는 이게 한국사의 특징인데 30대 때도 20대 40대 때도 20대 50대 때도 20대 젊은 여자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네 그래서 네 남자는 지금의 경제력과 능력이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너는 이제 애도 있어 너 어렵다고 봐야 돼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듣고서 정신을 바짝 차리죠 아 그렇구나 저는 약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애들 때문에 속상한 집에 뭐 조혼해 주거나 뭐 이혼하고 싶은 집을 막아주거나 그런 게 좀 큰 거 같아요 그럼 이제 이혼을 권하는 거는 이제 뭐 바람 폈을 때 뭐 이런 거는 도벽 도벽 먹고 줘요 그 다음에 바람 피는 것도 한 번 피면 제가 생각보다 어려울 거 같아요 때리는 거 음 자전풍도 자전풍이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아니면은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인간 지표가 너무 좋았어요 네 저 너무 심플 네 그래서 그냥 애들이 지금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좀 보람 느껴 한 명도 없어요 그 작가님의 실패에 대해서 써주신 구절 중에서 네 오늘 실패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일도 기억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맞아요 이건 어떤 의미에요 제가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첫 번째는 일적인 의미에요 그래서 일적인 의미는 제가 이제 책에 쓴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젊었을 때 저는 사실 굉장히 액티브하고 저는 막 이렇게 현장 가서 모자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저희도 모자 쓰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가 막 만들어지는 게 너무 좋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그런 기지를 되게 좋아 생산 기지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QC가 있지만 제가 직접 가서 또 제가 외국어도 하고 하니까 아 이거 박스 열어봐봐 막 했는데 제품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괜찮다 이러고 이제 왔는데 그 파이널 이제 검사를 되게 많이 해요 뭐 20%일 때 한 번 하고 중간에 한 번 하고 80%일 때 하고 파이널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다섯 번 정도 검사를 하는데 파이널 QC가 가서 QA죠 가서 아 이거 이제 퀄러티 어슈런스 하는 거예요 QA가 가서 아 이거 제품이 너무 안 좋은데요 그러는 거에요 나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갖고 제가 그 연락을 이제 받았을 때 그래서 가만 뒀어요 그래 알았어 하고 나서 토요일 밤에 진짜 제가 그날 갔잖아요 토요일 밤에 문 열으라고 그때는 이런 게 익스큐즈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그 멱카톤이 필요하다 우리 바이어가 보고 싶어한다 지금 그 샘플을 그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어랑 같이 있다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박스를 보통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은 박스를 사인할 때 위에다가 사인을 하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뒤집어서 밑을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건품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버릴 걸 각오하고 사면에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바꿔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해놓고 박스 테이프에 다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거를 박스 테이프를 교묘하게 딱 해가지고 박스만 딱 뭔지 알겠죠 바꾸면은 내용물은 좋은 건데 박스에 내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걔네들은 쫙 열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제가 나이 방년 스물 몇세 뭐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제가 도장 갖고 다음에 도장에 찍고 바이어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거든 건품하느라고 그래서 항상 박스 찍을 때는 박스 테이프와 겹쳐서 육면을 다 찍어라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에 아무도 우리를 속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실수를 가지고 내가 자책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저희는 도장 찍거든요 되게 예리하게 해가지고 아예 아무도 꿈꾸지 못하도록 이제 그게 있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말로 제가 약간 이제 그 아이들 키우면서 뭐 회사 집 교회 출장지 밖에 안 나가고 막 지금도 이제 친한 피디 동생들이 저한테 은둔생활 그만해 암자 살아 제가 홍콩에 비버리엘즈라는 데서 사는데 거기가 주택가인데 풍방이 되게 좋아요 바닷가 앞이고 그런데 이제 속세인들이 안 들어오고 한국 사람들은 안 살아요 거의 외국 사람들이 사는데 이제 안에 뭐 정원 있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보통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나온 시대에 멈춰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나오면 20살에 멈춰 있어요 한국 생각이 그래서 이제 한국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믿지 못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되게 잘 믿어요 근데 이제 뭐 음식 그림 막 스파게티 그림 봤다 그래서 막 떡볶이 너무 맛있어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일종의 경험층 자기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책으로 나는 다했다 어 나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애들은 책 좀 그만 읽었는데 정말 다긴 그렇게 생각하지만 세상은 공평해요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해야 하거나 뭐 남들한테 상처를 받아야 하거나 그거는 겪어야지 그게 그렇다면 저는 일찍 겪으라는 거죠 저처럼 나이 들어서 겪으면 바보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뭐 사기를 한 번 당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두 번 당하면 너 잘못이다 하듯이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실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귀엽기라도 하지 나이 들어서 실수하면 바보라 그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젊을 때 실수 많이 해보십사 인간관계 부분도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경험을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네 좀 젊었을 때 좀 해보면 좋은 경험들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뭐니 해도 인턴 같은 거죠 일에 관련된 인턴은 무조건 적극적으로 해보고 여행도 정말 좋긴 한데 여행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저 같은 경우도 출장으로 전 세계를 다녔지만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애들 약속을 하면 1년에 한 번은 꼭 여행을 가자 우리가 여행으로 가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뭐냐면 저는 뭐 늘 좋은 호텔에서 자고 하이하트 체인에서 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에어비앤비에 가잖아요 뭐 차 렌터 하잖아요 교대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닌 세상인 거예요 달라 숙소도 다르고 심지어 가격줄이 싼데 방도 한 칸씩 다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우리 신디사이저뿐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산스라든가 우리 대표님 다 친하게 지낸 이유가 내가 모르던 세상을 알게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알잖아요 젊을 때는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일도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그러다가 맞는 애가 딱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요 너 얼굴 예쁘니까 탈렌테라 이런 것도 있지만 야 너 얼굴 이렇게 이쁜데 이쁜 네가 이거를 해갖고 네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하면 너 독보적이야 그게 된 경우도 있고 또 한 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볼 수도 있지만 진짜 너무 영특하고 재기발랄한데 사무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사무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너 부동산 자격증 따 봐 그때가 정말 괜찮았어요 근데 아유 언니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걔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하지 말고 해봐 그랬더니 그럼 저 여기 사직서 내고 그때 5월이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조금 하다가 인강 듣고 7월에 하고서는 그때 11월인가 10월에 시험을 봤어요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무 대단하다 지금도 되게 친해요 그랬더니 더 놀라웠던 사실은 걔가 1, 2차를 동시에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무식하면 용감하면서도 하더니 그랬더니 언니가 그거 다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저를 기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이렇게 뭐 학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만 사실 뭐 SAT 잘 아시잖아요 그 SAT 볼 때 수학 문제 어렵지 않아요 빠른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천재성이 있는 점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정도 머리가 돌아가면 돌아가면 하버드에 우리 박사들 붙이면 얘도 뭐 노벨상 타 그런 느낌 같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좀 잘 보는 거 같아요 너는 이런 장점이 있다 저 장점을 잘 봐주는 거 같아요 네 작가님은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하고 계신 일도 많고 네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지금 저는 뭐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만의 IP 캐릭터를 만들어서 스토리를 입히고 싶어요 그래서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토리텔링도 좋고 서사도 좋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CEO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SNS 활동하거나 오디오 플랫폼이나 이런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제 이름으로 등재하는 거는 물론 모를 수도 있어요 저희는 투자자도 홍콩이고 그런데 저는 어 뒤통수 치는 게 참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어 뭐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뭐 나라의 경우 도제식으로 딱 해가지고 뭐 개떡같이 그려줘도 찰떡같이 뭐 뭐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스스로 프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금 알면 나가버리잖아요 차고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퀄리파이 된 뭐가 나오려고 하면 특히 건축물이라든가 나오려고 하면 사실은 개떡같이 그려주면 개떡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이 있으면 가서 얘기를 하죠 자네 이렇게 하면 배수로 잘못됐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처럼 전체적으로 장인 문화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회사가 굉장히 성장하고 잘 돼서 두고 나가서 제가 이제 새로 다른 일을 하면서 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키우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녹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겸직 겸직이라는 것이 동일 업종이면 내가 언젠가 노발이 아무도 몰라요 확 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망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이제 신경 좀 쓰고 있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하는 좋은 꿈을 꾸고 있고 좀 키우고 있어요 혼자서 좀 이제 그런 거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은 뭐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글 쓰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쓰고 싶은 거에 한 뭐 100분의 1을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아 이 사람이 애기 엄마다라는 건 알겠어요 CEO라는 걸 알겠고 그런데 뭐 없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은 이제 싱겁고 좋게 말하면 잘 읽히고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이걸 쓴 이유도 뭐였냐면 제가 만약 작정하고 이렇게 쓰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 가지고 이거 평생 못 써요 책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완벽주의 성경 형향이 있어서 근데 이런 정도는 제가 매일 불러가는 느낌이니까 나와도 어 이거 에세이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했고 조금 이제 하고 나면은 조금 이제 정말 도움이 되면서 그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좀 쓰고 싶고 또 아까 아이들 얘기 했었지만 뭐 SAT 얘기도 했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했던 거는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우리나라는 고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제도권의 문제니까 만약 네가 능력이 있어 걔를 데리고 미국이나 프랑스 갈 수 있거나 그러면 얘가 괜찮을 수 있는 애야 그러니까 네가 능력이 만약 안 돼서 안 되는 거면 그냥 받아들이고 사실 젊었을 때는 막 진짜 공부 제일 좋아요 공부 좋고 비교적 좋아요 머리가 좋으면 그런데 나와 보면 아까 말한 자세 그런 것들 진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자기의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일이 계속 들어와요 진짜로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결국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문제도 제가 사실 이제 큰아이는 약간 이제 뭐 그 이렇게 재밌어라 해요 친구들하고 문제 풀고 이런 거 되게 재밌어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특례입학 이런 거 아니고 과학고 얘는 한국이 좋대요 한국도 과학고 카이스트 해가지고 이제 박사 과정 일찍 마치고 지금 이제 잘 지내고 있죠 하나의 이제 독립체로서 그리고 이제 저는 좀 내비는 스타일이고 작은 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는 이제 암기식이나 좋은 거야 뭐 풀고 경쟁하고 얘는 투제이는 이제 아이비 교육을 받았어요 영국식을 홍콩에서 그런데 얘는 이제 경쟁하고 이러는 것보다 막 악기 열 개 다루고 뭐 사진 좋아할 때는 막 그때 막 D90 막 이런 거 할 때 막 온갖 장비 다 사 집안 받고 근데 장비 사서 자기가 자기가 알바 해갖고 사요 뭐 사진 팔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주 많은 놈이 굶어 죽는다더라 너 굶어수기 딱 좋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시험만 보면 시험을 잘 봐 왜냐면 시험이 암기식이 아니에요 Y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Y 그래서 얘네도 Y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심지어 이제 나중에 음악 전공한다고 그래서 음악을 또 작곡을 해서 음원도 냈었어요 네 굶어 죽기 딱 좋다 했는데 그다음에 요리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 지금 이제 홍콩에 좋은 트레이더로 일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딱 그런 거 같아요 약간 그 교육권이 다른 거니까 그 부분을 진짜 책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우산 장소와 남학신 장사처럼 근데 세상에 아마 아마 안 계실걸요 한국에서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 조기 입학 조기 졸업 시켜가지고 그렇죠 박사학위를 일찍 따고 93년생인데 뭐 과장 몇 년 차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약간은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한국의 교육이 바뀌는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하지만 교육이 안 바뀌면 나부터라도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고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악기 아니면 예술 그림이면 그림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 카타르시스를 풀 수 있는 한 가지가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아이 같으면은 이제 제가 학교 이름까지 얘기해서 뭐라 할 수 있지만 이제 카이스트에서 부학장도 하고 비얼리스트고 지금도 비얼리스트고 지금도 비얼리스트고 지금도 비얼리스트고 또 봉사도 하고 근데 레슨도 다녀요 그게 저는 제가 제일 잘 물러주는 레거시라고 하잖아요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음악을 통해서 풀 수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아이들은 제가 좀 좀 더 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야 된다 정말 잘난 사람들은 아무 얘기 하지 않는다 근데 방송 나와서 아무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 해야지 했는데 차기 피한 시대인데 근데 이제 정말 약간 그것도 세대 차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더 좋다 말하지 마라 얘기하지만 그리고 이제 작은 애 같으면 열 개 악기를 하니까 같이 뭐 연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스스로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뭐 부모님들이든 아니면은 학생들이든 뭐든지 간에 뭐 그림을 그리든 자기만의 아트와 관련된 건 하면 10년만 하면 뭐 나와요 그게 생업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 장난으로 그렸는데 지금 그 뭐 이렇게 요즘 아이패드로 그리잖아요 많아요 실제로 옛날처럼 막 어렵게 아도비 안 쓰잖아요 다르더라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제가 마지막도 하나 하고 싶은 게 지금도 실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쁜 말을 하거나 할 때 나쁜 말을 하지마 그 말을 하면 네 귀가 들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아무도 안 듣는데 왜 아무도 안 들어 너가 듣잖아 그래서 나쁜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제가 이제 인지 때 아시다시피 이제 신규 작가니까 7%를 받았어요 그래서 1%는 이제 제소자 단여를 돕는 이제 이 대표님이 계시는 세움에다가 1%를 많지도 않지만 도네이션을 했고 또 1%는 이제 그 홍콩에서 이제 목자 목회상 하시다 가신 이제 서초순보검교회 드리고 나머지 1%는 뭐 이런 게 이런 단체가 있을까 검색 한번 해보세요 세움은 정말 아이들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어 교도소에 가 계신 게 근데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이제 그거 있고 희망일터는 아주 애매한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신질환이 있긴 한데 사회생활은 어렵지만 직업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희망일터에서 쌀을 만들거든요 유기농 쌀 제가 이제 항상 제 지인들의 선물은 정해져 있어요 유기농 쌀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만들어서 누룽지를 만들어서 그것도 제가 자랑을 하자면 제가 이제 콘서트를 오디오 플랫폼에서 콘서트를 해요 그럼 뭐 유명한 가수들 아니고 조금 이름 있는 가수들을 모셔서 그럼 이제 이쪽 계좌로 돈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때 한참 팬데믹 때 누룽지가 유행이었어요 누룽지 나오면 너무 좋겠다 막 얘기했어요 근데 락키 칩이라고 칩을 만들었는데 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때 만들었다 그래서 한동안 모든 분들의 한 박스가 39,500원이에요 다 락키 칩 이렇게 하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받은 것들 인증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카오의 플랫폼 음에서 100만 원 받은 거랑 다 해서 인증을 계속 올렸어요 이렇게 했고 도네이션 얼마 받았고 올렸고 근데 그러다 봤는데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은 이제 제가 그 흐름도 살롱하고 지금 이제 SK텔레콤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도 진행하고 뭐 진행을 하는데 엔데믹이 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목소리만으로 만나는 게 좋았었는데 아바타 저 제 집도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데요 근데 이제 내 집에 노래방 기계도 있어요 노래도 부르고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수를 받아서 하기에는 뭐 도네이션 할 만한 돈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당 이제 5만 원씩 받고 또 이것저것 하고 하는데 물론 도네이션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좀 더 경제 활동을 별도로 더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런 문화들을 아이들 같으면 홍콩에서는 만약 사복을 입는 날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도네이션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들 자유의 대가는 교복이야 교복이야 교복을 벗고 있고 싶으면 돈을 내 즉 뭐냐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나는 날 돈을 내는 거예요 아니 교복 지겹자는 지금도 다 있거든요 저희 홍콩은 뭐 예뻐요 교복이 근데 이제 안 입는 학교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뭐 20불 얼마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몸에 배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기부 문화가 좀 정착돼 가지고 좀 안정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아이들도 하는 거죠 천 원, 오백 원 이렇게 아 그 기부에 대한 생각은 참 차이가 큰 거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기부하는 얘기 잘 들으면서 아 그 작가님은 기업체도 운영하시고 대표고 이제 홍콩에 사업하시고 이러니까 이런 기부도 하시지 이 생각을 딱 들었거든요 저 회사 돈으로 기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 회사 자금이 약간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 떤다 그러잖아요 떠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저는 저희 투자자가 홍콩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걸 할 거 유니세프는 돼요 그리고 물론 제가 뭐 KIS에 기부하고 전부 제 돈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는 이유가 이제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걔네들도 장학금이 필요해요 지금 직원들 장학금 지금 우리 직원들 하나 더 챙겨 있고 걔네들 다 왔을 때 처녀총각이었어요 지금 애들이 막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어깨 엄청 오고 걔네들 학비 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국제학교 비싸요 진짜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내 직원들 먼저 챙기는 거에 조금 더 신경 쓰고 제가 이제 사실은 좀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다 이제 육아를 끝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좋게 나누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아까 좀 말했던 부분하고 겹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술술 읽히는 책을 쓴 이유도 일단 편하게 호기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썼고 뭔가 이런 책을 보면 아 저 사람 화려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진솔한 얘기를 나눴듯이 저도 이제 많이 실수하고 또 뭐 밖에 안 나가고 또 이불킥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만 그리고 또 책에 지금도 기억해 34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제가 젊었을 때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시작했는데 일을 왜 이렇게 못해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야박하게 굴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은 대기만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만약 내가 지금 뭘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무 사람들에게 박하다고 생각하거나 느끼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 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남에게 평가에 나를 맡기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저희가 심령이나 이런 것들 치료할 때 많이 쓰지만 사실은 내가 누구를 싫어하잖아요 왜 시어머니 싫어하면 애가 시어머니 닮은 애 태어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싫어하면 자기가 담게 되는 이유가 마음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주도권을 싫은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약한 부분 얘기했지만 남의 평가에 막 좋은 사람이고 싶어 가지고 남의 평가를 믿으면 영원히 만족이 안 돼요 왜? 남이 평가를 하니까 내가 평가를 해서 일정하게 궤도에 오른 다음에 뭐 내가 의심하고 이런 거랑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채워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몸과 마음의 좀 근력을 좀 키우는 연습을 하셔서 이건 한 번에 안 커요 뭐 코어가 갑자기 크지 않고 꾸준한 건데 표시가 안 나는데 마치 퀀텀처럼 어느 순간에 탁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꾸준히 읽고 배우는 거를 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약간 뭐 한국의 장례식 외국 장례식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저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 장례식 하면은 니들 와서 제가 방향치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데 거꾸로 가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진짜 근데 이제 막 친한 가피디한 동생이 제가 장례식 하면 이제 니들이 올라와서 내가 얼마나 허술한 사람이었는지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너무 슬플 것 같지만 막 웃음 바다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웃기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울다 웃다가 맞아 나도 그 거 봤어 막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제가 생활 때 죽을 때 남는 건 돈도 아니고 나를 사랑했다는 사람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나를 진심으로 근데 그거는 나 죽은 다음에 날 사랑하는 사람이 남는다는 의미를 아마 아실 거예요 나 사랑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돈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그래서 뭐 원님 개가 죽었을 땐 사람이 많은데 원님 돌아가신다면 아무도 없 이런 것처럼 결국은 뭐 장례식에 누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한 명이더라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든 후배든 뭐 부모 이런 거 빼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책이 아마 그런 면에서 위로를 많이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진짜 그 1, 2, 1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제가 사실 책 낸 지 1주년 됐잖아요 근데 제가 왜 남들이 뭐 부탁하면은 의사 소개시켜줘서 바로 하고 전 줄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저는 저 관련된 아쉬운 소리를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책 사달라는 얘기를 잘 못하겠고 홍보도 잘 못하겠고 오히려 막 자발적으로 사주고 그래서 했는데 자발적인 그룹들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영상 언제 나오냐 여쭤봤잖아요 네 네 영상 언제 나오죠 이제 뭔가 이걸 빌미로 좋아요 누르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아 좀 읽어주시고 앉으면 3시간 술술 읽힙니다 아주 쉬워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아 나의 저자 김은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구요 영상 반식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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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